이번 주 1위를 발표하기 전에 스페셜 MC로 함께해 주신 동아씨 오늘 어떠셨어요? 네 정말 오랜만에 SBS 인기가요의 진행을 맡았었는데요.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. 다음 주도 신화로 또 저희 찾아뵈니까요. 꼭 기다려주세요.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생방송 SBS 9월 둘째 주 1위의 주행공은 누가 될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 인기가요 차트 음원점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네 방탄소년단의 아이돌입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이 트로피는 저희가 꼭 전달하겠습니다. 다음 주도 인기가요로 놀러오세요. 네 멋진가요? 예쁜가요? 핫한가요? 생방송 SBS 인기가요 일요일에 만나요. 안녕.